어? 이거 맞는 거 같아요. 진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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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왔다! 애니멀 로우TV 애니멀 로우TV 테드 테드입니다. 자, 서해의 어항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? 저희가 좀 실수를 했어요. 저번에 막 삘 받아가지고 소라계랑 박하지 이런 거 너무 많이 넣었는데 과닥에... 우와! 이렇게 파이팅이 나오신다고? 무슨 헬스 트레이너 같아요. 우리 이름 지어줄까? 과밀이랑 또 뭔 거 같아요? 온도? 그 온도가 한창 더워졌잖아요. 실내가 27, 8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람이 없을 때 그래서 그때 펜션에서도 아이스팩 보관해줄 때 아이스팩 꼭 가져가라. 자기도 냉각기 돌리더라고요. 지금 20도로 온도를 해놨거든요. 냉각기를 돌리기 시작했죠? 네. 그리고 저 기포기도 설치해줬어요. 맞아요. 그런 다음에 그래서 생물이 물살당해서 일단 박하지는 죽었고요. 두 마리 다. 박하지 다 죽었어요. 그다음에 소라계 싹 다 죽었는데 그리고 물고기는 살아있어요. 물고기 살아있어요. 온도에 강하니까. 네네네. 바지락은 제가 혼자 서해 메가스터디 촬영 갔다가 맛조개 잡으러 갔다가 바지락이랑 맛조개 몇 마리 제가 잡아왔습니다. 땅을 파다가 이런 건물을 발견하면 소금을 대주고 기다려요. 맛조개에 올라갔을 때 쏙! 잡았는데요. 우와. 네. 이런 개나 맛조개를 이렇게 잡았고 바지락 같은 것도 잡았는데 일단 어항에 넣고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넣을 때 보면 지금 이 영상 보시면 되지만 파고 들어가잖아요. 네. 맞아요. 조개도. 막 이렇게 띠용띠용 이러면서 파고 들어가는데 맛조개가 근데 물이 빠져야 잡힐 수 있거든요. 왜냐면 소금을 뿌려야 돼서. 그렇죠. 소금 어디 있어요? 여기. 맛조개는 맛소금으로. 맛소금. 구멍이 보이는데 요런데. 요거일 거예요. 어디요? 집게를 다시 해주세요. 여기 이쪽인 것 같아요. 여기. 거기 맛조개 구멍이다? 네네네네. 해보실래요? 근데 이 물 있는 상태는 안 될걸요? 이게 얕으니까. 아니 안 돼요. 안 돼요. 썰물 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아 알겠습니다. 그럼 썰물 때 한번 소금 한번 뿌려볼게요. 그럼 요 구멍 같은데. 네. 이제 썰물이죠? 카메라 일로 좀 한번 해보세요. 네. 빠지니까 이렇게 뻘처럼 드러나요. 그렇죠? 네. 그래서. 여기서. 이제 뭐 이런 바지락도 이렇게. 물 뿜어내는 거. 바지락이요? 네. 그래서. 네. 여기서 맛조개를 좀 찾고 싶은데. 이게 쉽지가 않아요. 물이 완전 싹 다 빠져야 되거든요. 사실. 맛조개는? 네네. 그래서. 지금 구멍 안보이죠? 네네. 사라졌다. 아까 있던 게. 네네. 이게 물이 빠지면서. 어? 왜? 왜왜? 저 맛조개인가? 아니 아니구나. 찍고 있어요? 네. 설마. 아이 안나오겠네. 이게 호미로 좀 땅을 파봐야지 아는데. 손으로 뽑아낼 수 있잖아요. 어? 나 쪽 왜? 손으로 뽑아낼 수 있잖아요. 어? 나 쪽 왜? 어? 이거 맞는 거 같아요. 진짜. 어? 어? 왔다 갔다. 이거 맞는 거 같아요. 진짜. 어? 어? 왔다 갔다. 몰랐나보다. 어? 레알이다. 아 쪽이가 살아있어. 살아있네요. 방금 나왔었죠? 방금 나왔었죠? 찍었어요 찍었어요. 찍었어요? 우와. 땅 속에서 맛조개. 야 이거. 제 구멍이 맞잖아요 제가. 얘기한 게. 정확하네요. 네. 요새. 실패하면서. 와. 레알이다. 맛조개가 살아있다. 네. 진짜 레알이다. 네. 오. 개 나왔어요. 개. 보이죠. 여기. 개 숨어있다가. 보이죠? 예. 저 개예요 여러분. 움직여요 이거 봐. 얘는 딱. 숨어있는 거 좋아하는 개. 어. 물속에 한번 넣어주세요. 네. 야. 개도 잡아온 거 다 살아있네. 진짜 온도. 사실 뭐 이제 밀물때까지 기다려 봐야죠. 맞죠? 어. 바지락 있다. 땅을 캐니까 뭐가 나오네. 쟤는 그새 저까지 갔어? 어디. 걸어가서. 발자국 있어. 발자국 보이세요? 네. 어. 개 또 있다. 움직이는 거. 어 나온다. 이렇게 썰물되면 등장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. 그렇죠. 맞아요. 저희도 이걸 계속 보지는 않아가지고. 네. 하루에 두 번만 이러는 거라. 네. 보이시죠 여러분. 나는 개다라고 딱 그 모양이 그대로. 열받았어요 지금 거품. 일로 갔나? 두 마리 다. 어 여기 있구나. 비. 똑같은 어. 네. 똑같은데. 열받았어요 지금. 찢기를 잡았더니. 음. 지가 나와야 되는데. 그러면 수산시장 이제 가볼까요? 네. 자 수산시장 가서. 사는 것부터 해서 한번 찍고. 4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낙지 넣고 싶은데 이걸 타고 올라올 것 같아요. 낙지는 타고 나오겠는데. 그렇죠. 넣어볼까요? 뚜껑에 해가지고. 그러..그러도 돼요. 한번 일단 가서 뭐 있는지 한번 보고 오시죠. 재밌겠다. 자. 4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지금까지 애니멀로티비의 테드. 디케이였습니다. 안녕. 예예. 호이영 아이염 으아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